가을, 겨울 소녀들의 느낌이 또 훨씬 나는 우리 터리스 여러분 아부 모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단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다들 저도 높은 신발 신고 있지만 다들 높은 신발 신고 계셔가지고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드렸다는 얘기 아시죠? 사이 좋으시잖아요?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네, 원을 중심으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선 왼쪽부터 갈까요? 이어서 가운데 달아봐 주시고요 또 어제 못했던 아, 나 이 포즈 못했는데 싶으셨던 포즈 있으시면 오늘 배 방출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예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이제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또 마이크를 이번엔 또 누구? 어느 분께 드릴까요? 제일 먼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네 자, 트와이스 여러분? 우리 원수 여러분 형에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원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자, 저는 이분들을 이렇게 자주 보니깐 진짜 너무, 뭔가 되게 알고 지내는 분들 같아요 저희도 너무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이틀 연속 음원과 음반 모두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물론 많은 아티스트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활동하시지만 그만큼 트와이스 여러분께서 2018년을 훌륭하게 보내셨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틀 연속 골든디스크에 오신 소감을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골든디스크 벌써 매번째 출연인데 저도 연속이에요 네, 연속으로 또 음반, 음원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항상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2019년에도 이렇게 또 음원, 음원 나올 수 있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기록을 보니까 2년 연속 음원과 음반, 음상을 모두 받는 가수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기록에 트와이스 도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트와이스 이번 음반 후보 후보? 네, 네, 모른? 네 What is the love?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 활동했던 BDZ 무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연씨가 저를 보시면서 다 읽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렇게 이런 이런 곡들에 대해서 무대를 해요 라고 하시지만 이 무대를 어떻게 꾸미시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미 힌트는 드렸습니다 아, 이 노래 이 노래 트와이스가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오히려 기대감이 더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무대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2019년도 오늘 무대도 화이팅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제나 열심히 한 우리 트와이스인 만큼 오늘 무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거 역시 나면 오늘 레드카페도 이상이죠? 네, 오늘은 또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지민씨 오늘 약간 학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아... 네 하하하하 스쿨벌룩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자, 이 모습은 또 깜찍한 모습이지만 네, 혹시 지우씨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 오늘 사실 저희가 입은 옷이 저희가 작년 12월에 올해 제일 잘한 일이 나는 앨범 네 입었던 옷인데 한 번 더 팬분들한테 무대를 어제 처음으로 보여드려서 한 번 옷을 입고 다시 나버려면은 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 볼 의상입니다 제가 의상이 너무 예뻐서 보고 있다가 이거를 언급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아, 언급하기 굉장히 잘했네요 역시 자주 보니까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오늘 그렇다면 한 트와이스가 이렇게 팬분들이 생각해서 또 이런 모습 보여주셨으니까 무대도 한 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조심해서 내려가시면 와 감사합니다.